네. 네. 고생하십니다. 시내번호는 한 번이요. 제자번호 각 번호 시장 일월성 시내욱한 선생님들 내려줘서 무진생입니다. 서른은 다섯살입니다. 어정섭달은 다 보름생입니다. 배씨의 상남자손입니다. 거주동명은 평리동입니다. 이 가정을 들어 1년 신수를 들고 들어서 발언공수를 해냅시다. 사주팔자가 군인이야. 완전히. 군인팔자를 가졌던지 경찰팔자를 가졌던지 공무원밥 나랏밥 먹으라 했는데 사주가 조금 비틀려가지고 그렇다는 거지. 지금 뭐 한다고? 어떻게? 경호 쪽에 있어요. 어떤? 이제 뭐 시설 축제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 또 파견 나오고 이게 시설이 못 정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디 어디 맨날 틀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경호원들 같아? 어디에 이렇게 소속되지지는 않으면서 이제 그러는 사람인가 봐? 그게 직업이야? 네. 그거 가지고 그게 먹고 사라져? 그게 내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도 알고 나도 어릴 때부터 엄마가 조금 저기한 사람이라서 내가 그런 삼촌들이 있었거든. 크게 잘 안 되더라고 돈은 잘 안 돼. 얼굴 잘생겨가지고 너무 멋지겠다. 너무 잘생겼다. 보여주고 싶다. 그랬는데 인연자가 만나는 사람이 저거 뭐야? 나이 차이가 조금 있다. 그지? 나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 네. 말해봐. 이거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네. 야 아니다? 이거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여기 선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맞다. 어. 어떻게 하려고. 계속 알아가고 싶다. 제가 너 건드렸어? 내가 저 사람을 건드렸지. 네가 다 한 거 아니고? 술 많이 먹었어? 아니 전 술 먹어도 이제 새가지고. 앵관해가지고. 앵관하고 말짱한 정신이네. 당한 것도 아닌데.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 혹시 너 그 저거 뭐야. 장사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 아니 전혀 없어요. 없어? 그건 아니야? 네가 아니야? 네. 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삼촌. 나 여기 막 하트가 이렇게. 핑크색 하트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정신 차려. 나이는 뭐. 상관없다고. 사랑이요? 사랑하는 거 같아 지금? 너 지금 너 지금 삼겨? 삼기는 사이? 아니지 아니지. 네가 건드렸다며. 아니 저게 때문에. 네. 책임질 거야?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야. 좀 더 깊어지면은. 더 깊어지지 말지. 너 때문에요? 어? 네가 너무 아까워. 아니. 옆에 사람들 아니면. 나가서 진짜. 한 대 줘받고 싶다 저거. 아니 저거 양심도 없어 저거. 완전 능력잖아요. 어? 돈은 있지 삼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래. 그렇지?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조금 불편한 거지. 그게 평생을 두고. 지금 서른다섯인데. 응? 마흔다섯. 55세도. 이렇게 조금 이제. 벌이가 조금 부족하게. 그러면 이제 남자들은 이제 좀. 자존감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그때까지 가서도. 어? 삼촌이. 지금 요런 생활을 할 거라고는. 나는 생각 안 해. 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 좀 소중히 여기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알겠어? 예. 무슨 말인데. 그 막. 여기다가. 써. 뭘 뭘 써. 쟤하고 마흔 쟤하고 마음 적겠다고. 마음 적겠다고. 여기다가. 안 그러면 내가 안 보내줄 거야. 이런 씨 당장 내가 가지고. 대가를 막 다 뜯어놓고 싶네. 몇 살? 이십. 아홉 살? 뭐 주변에 좀 있던데.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 봐. 내가 올해 마흔 둘이거든. 예. 어? 예. 그래 안 보인다. 그래 안 보여요. 들어올 때. 어. 마흔 둘이거든. 예. 어. 외모 사고 생각했을 때 내가 나. 쟤가 나? 당연히. 내가 났지. 그렇죠. 정신 차려. 여기다 반성문 쓰고. 그리고 너는 조금 기다려. 기다리고 어디에서 소속된 자리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이동이 돼가지고. 너 안정권에 들 수 있어. 안정권에 드는. 수구. 올해 해온은 좋아. 올해 전체적으로 사주가 좋아. 신수가 좋거든. 그러니까. 어. 자존감과 자신감을 조금 가지고. 어? 예. 그에 걸맞는. 나한테 때리고 싶어서. 미쳤나 봐. 야 됐어 끝이야. 너 안 봐. 저거 다 됐어. 야. 다 나갔어야. 다갔어 야. 아. 이걸 안 대서. 야. 왜 안 대서 이거.